20장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삭스를 하루에 한 대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고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삭스를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떠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삭스를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들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삭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꽃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모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된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 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위세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위세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배빡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때르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낙이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낙이와 새끼 낙이를 끌어다가 그 위에 거둣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거둣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도씨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리나살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들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들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배단위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양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표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오른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오.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 제사양들과 바리스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우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부른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모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해로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메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대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일급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네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파리세바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율법과 예언사에 본뜻이 달려있다. 파리세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